고기 굽는 소리 맛있어 안녕 이건 항상 쉬고 한 30초가 지나야지 시작이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의 슬픔이 댓글에서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리빙입니다 오늘 많이 많이 둘이 지금 밥 먹으러 왔죠? 생리팀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넷이서 오늘 오신 블링크 분들도 안 오신 분들도 계속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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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넘기기 고기 와 이거 진짜 짱이다 에이 워쌍 워쌍 안녕 안녕 우리 팬미팅 마치고 밥 먹으러 왔죠 진짜 배고팠는데 하루 종일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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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만나서 만나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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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너무 많아 고기 오늘 마지막처럼 1학교도 다시 한번 오늘 감사의 날이네요 8월 8일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네요 앞으로 평생 8월 8일이 되면 드링크랑 함께 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됩니다 뭐지? 어떻게 해야 해 된거야 아 너무 밝아 다시 돌아왔네요 오늘은 다시 돌아와요 하나 돌아와나요 여러분 들어와요 오늘 못 가면 너무 많아 그니까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아쉬워하지마 왜냐면 또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다 많이 많이 만들 테니까 아쉬워하지 마 물론 슬프겠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거 있잖아요 사진 이벤트 저희가 사실 팬 이벤트 오신 분들을 위해 콜라로이드를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찍어서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를 그건 오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니 팬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헤이 뽐뽐뽐뽐뽐 뽐뽐뽐뽐뽐 고기다 냄새 너무 좋아요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Just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제니언니 머리에 뭐예요 머리띠예요 너무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있어요 네 언니 핑크 핑크 표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까 한 거 그대로 해야겠다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귀여워 우리 사서 해줘 하나 둘 셋 이희 오늘도 이희는 이는 건가요? 오랜만이죠 이희는 오늘 이희 많이 했어요 이희 귀여워 동생입니다 맛있나요 둘이 넘기겠습니다 Hi Blinks We're back We really want to thank all our Blinks We really want to thank all our Blinks We really want to thank all our Blinks Cause it's our first anniversary together So Oh my gosh It's already been a whole year 365 days Wow 오늘 이 사탕 이 사탕 저희가 준비한 야심작이었는데 블랙핑크에 여기 블링크하고 하트가 써있거든요 잘 보이나? 남은 사탕도 팬이벤트로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탕은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맞아 보고 계신가요? 팬미팅? 사탕이에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저희가 이번에 팬미팅 하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였어요 저희가 이번에 팬미팅 하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였어요 야심작 어땠나요? 먹어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더 많은 블링크랑 보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좀 아쉽다 진짜 아까 중간에 근데 막 물어봤을 때 멀리서 오신 분들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많은 인터내셔널 팬들이 저희 팬미팅에 왔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짱 짱 다들 밥 먹었어요? 저희는 고기 먹고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요 맞아 우리 넷이서 오랜만에 고기를 먹네요 브이앱 할 곳을 찾다가 밥 먹으면서 하자고 밥 먹으면서 피자 그리고 그래도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키게 됐어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us? Notice me Hi everyone Turkey, Dubai We hear you 하트 수가 왜 이래라고 해서 봤더니 하트 수가 0이야 하트 수가 왜 그러지? 하트 눌러주세요 설마 뭔가가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특별하네요 하트 수가 0이야 웬만한 방송 하트 0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0으로 끝내는 걸로 0으로 언니 옛날에 저 0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 겨울였나? 드라마? 거기서 0이 나왔어요 0이야 내가 맨날 아니요 0이에요 거기서 떠요? 거기도 0으로 안 뜨죠? 이게 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네 저희가 V앱을 위해서 이 조명이 터지는 케이스를 샀는데 진짜 멋있는 케이스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꺼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1주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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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먹방방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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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네 네 네 항상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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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아쉬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저희가 더 많은 블링크랑 만나고 싶어서 되게 많이 미팅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블링크한테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많이 찾아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알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맞아요 하트 이거지? 그쵸 이것도 귀엽고 이게 뭐야? 하트 귀엽다 손톱 제가 진짜 팔팔팔 버티고 싶었는데 팔이 뚫어져서 검은색으로 빨리 취했어요 헐 아쉽다 왜 딱 그게 팔팔 팔팔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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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묶었다가 풀어버렸어 이거 너무 아파 머리가 머리를 묶었다가 풀러도 이쁘네 안 보여서 그래 잘 뭘 해도 이쁘네 뽕 MC 추잖아요 오늘 제가 팬미팅에서 MC를 봤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있는 게 더 편할 거 같은 거예요 저희 이제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냥 우리랑 블링크랑 좀 더 편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그냥 저희가 할게요 막 저 MC 추구 막 이러면서 했는데 조금 후회했어요 이게 막 저희 때문에 좀 막 너무 정신 없어서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더 못 본 기분 아니 뭐 처음엔 항상 어색하니까 앞으로 팬미팅에도 MC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끼리 안약하게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오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끊긴데요 인터넷에 바꿔보세요 다들 되게 1주년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어로도 thank you for saying sweet things because it's our first anniversary sorry I don't want to talk my mouth what 뭐라고 해요 thank you guys 이렇게 해서 1주년 너무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thank you for a whole year full of like warm and fuzzy memories and it was really a good year because of you guys I feel like you guys made everything possible you know starting from out like you know first debut song nobody knew us and you know uplinks were the ones that to like our music and and everything and support us since day 1 and we thank you all so much we hope to see you guys for more and more in the future and yeah blinks are the best blinks blinks are the best thank you thank you we're back again jen jenlica you know jenlyssa oh my god jenlyssa yeah so we kept sim 요, 예명? 젠리사 제가 우리에게는 젠리사 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나도 젠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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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거 왜 자리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오늘 좀 쿨한 척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나까지 너무 부끄러워하면 팬분들도 부끄러워할까봐 되게 쿨한 척 좀 해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좋았는데요 어땠어요? 설렜어요 젠리사 젠리사 어땠어요 오늘? 저요? 처음에 또 꺼졌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 오 오 그런거였어? 저는 처음에 되게 긴장했었어요 뭔가 기자회전 기자회견 네 같은 느낌이어서 좀 되게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MC초가 MC초 언니가 되게 진행을 잘했고 언니도 로제도 되게 잘했어가지고 되게 뭔가 편하게 팬분들이랑 대화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이히만 계속 한 것 같은데 이히? 이히? 아니 좀 이히 해주세요 아마 이히 처음 하는거야 하나 둘 셋 이히 아 귀여워 근데 원래 이히가 눈 감아야돼요 아 그래요? 오리지널 눈 감아야돼요 하나 둘 셋 이히 아 귀여워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일주년이니까 해주는거에요 저 원래 이히 안해요 더 시켜야되겠다 동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동생이에요 더 시켜야되겠다 더 시켜야되겠다 뭔가 오늘 되게 아쉬웠어요 팬분들와 더, 이렇게 더 많이 뵙고 싶었었는데 그쵸? 맞아요 compañ우 앞으로 더 많이 할게요 gerek 님 म53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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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뭐 했어요? 언니 뭐 했어요? 1주년 기념으로 뭐 하나 했어 나중에 다시 돌려보길 바래 오케이 언니 영어로 인사해주세요 영어로요? I don't speak English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냥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내가 말이 길어지면 재미없을 것 같아 나중에 글로 그리고 글도 많이 올렸으니까요 오늘 그게 제 마음입니다 블링크 사랑해요 Thank you for being Blink 블링크 아 또 다시 부끄러움이 돌아왔어 Happy Anniversary 항상 고마워요 나는 이제 한정살 먹으러 갈게요 한정살 저도 한마디 해요 네 블링크? 하이 블링크? 제니언니가 당황했습니다 고기로 맞고 싶어? 봐봐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